걸그룹 모모랜드가 신곡과 뿜뿜 위 차이점을 이야기했다.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블루스케어에서는 모 모랜드의 레진 미니앨범 펀투더월드 펀투더월드 발매 기념 쇼케이스가 열렸다. 모 모랜드의 이번 신곡 배엠 b a a m 과 뿜뿜은 모 두 신사 동호랭이의 손에서 탄생됐다. 그만큼 두 곡에는 팀 또한 비슷했다. 노래 속 멤버들의 무대 파트 등역 더 부분이 겹쳐 보였다. 이에 모모랜드는 사실 뿜뿜 은 회사 측의 큰 도전이었다. 우리에게 어떤 게 잘 맞 은지 신사 동호랭이님이 잘 발견해 주셨다. 면석 비슷한 맥 벽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품품 위 연장선으로 이런 노 배를 주신 것 같다. 라고 했다. 이어 다음 곡부터는 새로운 도전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. 모모랜드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펀투더월드 를 발매하며 신부 활동에 돌입한다. ytn 스타지 승훈 기자 jiwin 골뱅이 ytn plus.co.kr 차 진출처는 mld 엔터테인먼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